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이론 47강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의 네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요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라고 해서 신종, 자본증권 이런 것들이 출제됐고요. 주가지수 연계채권, 첨가, 소화채권, 우선조합채권에 대한 비교 내용들이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라고 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채권의 개념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자금을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각각의 발행주체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기가 언제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약속한 어떤 종이쪼가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 되는 부가적인 기능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전환사체부터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내용이 있죠. 이름하여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체 사건이 있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성을 지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를 쉽게 얘기한다면 경영권을 장악해야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삼성 전자 아니냐라는 건데 이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해서 짜여졌냐라고 했을 때 삼성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우두머리 된 회사가 특이하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인의 놀이동산 있잖아요. 거기에 에버랜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에버랜드를 갖다가 결국은 장악해야지 결과적으로 삼성 전체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그 시작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삼성에 대한 경영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 자녀에게 그러한 경영권을 갖다 물려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만약 정상적으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새 부담을 갖다 떠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좀 이걸 갖다 돌파할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그렇다면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우두머리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주식을 갖게 하느냐 스토리를 짜야 될 텐데 바로 그 유명한 전환사체를 갖다가 발행함으로써 그 당시에 그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있었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나중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채권들이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여기를 지배함으로 전체를 갖다가 삼성을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었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발행된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특혜는 없었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크지 않다 별로 없다라고 해서 넘어갔었죠. 그렇다면 이제 전환사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회사의 어떤 재무 상황을 갖다가 잠깐 본다라고 하면 주식회사 A가 여기에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회사채라고 한다라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는 살 거다라는 거죠. 채권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채권은요. 나중에 해당 전환사체를 뭐로 해서 바꿀 수 있냐라고 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 굉장히 이점이 있죠.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어느 날 회사에 돈을 빌려줬던 빚쟁이가 회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주인이 되면서 안방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갖다 띄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 주식으로 해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체다라는 거죠. 즉 전환사체라는 것은 이 앞에다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일반 사체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낮은 금리. 또 다른 상황에서는 높은 금리.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보세요. 지금 주식회사 A가 있고 여기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채권자가 야 이거 전환사체 해가지고 내가 주식으로 바꿀게 라고 하면 부채로 있던 것이 자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채가 만약에 한 40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부 다 전환사체로 해서 발행이 됐는데 나중에 얘가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전환권을 갖다 행사하게 되면요. 회사는 부채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부채 40억이 전부 다 이 형태다라고 한다면 부채가 0이 되고 자본이 이 금액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자본이 60억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60억에다가 플러스 40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채권자한테 유리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러한 전환사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분 대신은 예를 들어서 이재웅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사셨어요. 그 다음에 전환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분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낮고요. 반면에 발행자한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높게 됩니다. 이와 관련했을 때 조금 정리해보면 여기에 발행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유리하다라고 하면 낮은 금리로 해서 발행되는 거고요. 반면에 여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면 높은 금리로 해서 발행이 됩니다. 이게 전환사체였죠. 전환사체. 그래서 특이하게도 회사가 여기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자가 이걸 가지고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빚이 회사의 자본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신주인수권부 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전환사체가 아니라 신주인수권부 사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40억, 자본이 60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주인수권부 사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전환사체와 달리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채 40억이 그냥 있는 상태로 해서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너한테 그 신주를 갖다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줄게. 그 얘기예요. 아까랑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채권자가 나중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신주인수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주인수권을 갖다가 그렇게 인수할게요. 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전환사체와는 좀 다르게 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주인수권부 사체로 해서 이 사람이 신주를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부채가 40억이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 부채는 어떻게 하냐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 부채가 없어지면서 자본으로 바뀌지만 이거는 그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다만 발행회사가 신주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에 부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채권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해서 발행됩니다. 이번에는 교환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환사체하고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환사체가 있었는데 주식회사 A입니다.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사체라는 것은 이 부채가 이렇게 해서 자본으로 바뀐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교환사체라는 것은 이걸 거래한 채권자가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교환사체는 채권자가 그 채권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대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즉 자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B라는 회사의 주식, C, D, E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자는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주식들을 관련했을 때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교환. 그게 전환사체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전환사체는 원래 그 회사 주식으로 해서 전환하는 거지만 여기에 교환사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발행한 그 주식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옵션부 사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션. 우리가 예전에 선물 옵션이라고 했을 때 옵션의 가장 큰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선택권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부 사체라는 것은 뭔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어떤 거냐 보시면 조기상환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행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원래는 이게 5년 만기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행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원래 5년이었는데 만기가 대신 한 3년 지났는데 지금 내가 갚을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조기상환권. 채권의 매도를 갖다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채권자가 원래는 5년 기다려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발행회사야. 내가 5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지금 3년 지났는데 이거 빨리 해가지고 너 빨리 갚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조기의 변제 요구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채권자는 발행회사한테 야 이거 빨리 갚아. 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감안해 보니까 이 채권을 발행했던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어허 우리가 지금 3년 지났는데도 벌써 조짐이 보이네. 만약에 이거 만기가 5년인데 2년 뒤까지 더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어. 위험하니까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해야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발행회사가 채권자한테 저기요 제가 빨리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발행할 당시에 이게 이자율이 만약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 높은 이자를 계속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게 미안한데 이거 지금 갚아버릴게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기상환권부채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발행회사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리해요. 그러면 발행회사에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조기 변제구권부세차라는 것은 야 이거 빨리 갚아. 라고 해서 채권자가 요청하는 거니까 채권자한테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낮은 금리를 부담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금리를 부담하는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전환사체라고 했을 때 그 영문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전환사체라고 해서 C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는 기억하세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전체 영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전환사체 사체 CB 그 다음에 신주의수권부 사체라고 하면 BW 교환사체 EB 이런 형태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좀 바란측하지만 전체적인 플레임을 갖다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이어서 변동금리부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이제 변동한대요 금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금리 연동에 따라서 연동한다라는 것은 시장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매 이자 지급 기간마다 이를 갖다가 다시 조정하겠다라는 게 변동금리부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지급 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이자 지급 개시 전까지 차기에 이자 지급 이유를 갖다가 결정하겠대요. 그러면서 지급 이자율은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기준금리라고 합습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한국은행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도 제시되어 있고 특히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정책금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준금리를 갖다가 여기서 의미하는 거냐라는 건데 아니에요. 그거랑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기준금리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즉, 다양한 금융거래에서 그 이자율을 설정하는 게 약간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걸 갖다가 여기서 기준금리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면서 CD금리, 국고채 수익률, 코어 리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은행 간에 돈을 갖다가 빌리고 빌려주고 그럴 때 거기에서 뭔가 계산하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겠대요. 그리고 이제 가상금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상금리라는 것은 발행자의 신용도 발행 이후의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재를 읽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고정됐다라고 합니다. 고정됐대요. 그런데 발행 이후의 신용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대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뒤에서 제시된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왜? 분명 앞에서 가상금리 같다 설명할 때는 뭔가 이게 발행 당시에 확정되고 고정됐대요. 그럼 고정됐다라고 한다면 변화 요인이 없을 텐데 뒤에서 설명한 건 뭐냐? 이러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주된 요인이래요.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변동금리부 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자 지급 기간마다 재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재조정하는 주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가상금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게 확정되어 고정됐다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자 지급 개시 전에 다음에 지급할 이자율을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다음에 지급할 이자율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이자를 갖다가 이때까지는 그냥 쭉 가는데 다음에 대해서 차기 지급 이자율을 갖다가 결정하면 그때 뭔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논점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자율을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와 얘의 요인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확정되면 일단 처음에 것을 쭉 진행할 텐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차기 지급 이자율을 결정한대요. 그러면 그 한 번 결정된 이자율이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뭔가 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확정짓지만 걔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이자를 갖다가 지급 개시 전에 이렇게 조정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상금리를 조금씩 조정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상 얘가 주된 어떤 변동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다 읽다 보시면 얘가 확정돼서 고정됐는데 얘가 또 주된 변동 요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헷갈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결정되면 그거 쭉 가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마다 그게 약간 약간씩 조정이 된다. 그때 조정되는 주된 포인트가 얘래요. 이번에는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해서 AB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머리가 아프다 이거죠. 관련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셔도 느낌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를 넣어서 여기 OO 상사가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갖다가 들여오냐라고 하면 초코바를 갖다가 만든다라는 거죠. 어디서 띄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걸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막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아요. 재고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막 여기에 뭉쳐지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빈번하더라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이 초코가 별로 안 좋아하나? 라고 해서 먹어보니까 영 맛이 뭔가 땡기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뭔가 개선할 여지는 없나?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 재고 엄청나게 창고에 지금 쌓여있는데 얘를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이걸 갖다가 새로운 상품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초코바 초코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유시장 아니면 스니커즈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초코렛과 그리고 견과류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했다라는 거죠. 초코렛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다시 모아가지고 여기 초코바에서 추출한 거니까 양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견과류를 좀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뭔가 첨가도 하고 그리고 초코렛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추출해 보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걸러내고 그리고 여기에 향도 첨가를 해서 무슨 바나나맛, 딸기맛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잘 팔리네. 아까보다 훨씬 더 낫네.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갖다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을 표준화한대요. 그 다음에 특정 조건별로 해서 집합을 시켜서 증권을 발행하겠답니다. 아 머리 아프죠. 아 머리 아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걸 갖다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뭘로 해서 대출 받았냐면 이렇게 주택 있잖아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워낙 이게 금액적으로 크다 보니까 자기 돈을 갖다가 다 드려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는 것만 아니라 여기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구매하면서 돈을 빌렸어요. 세 번째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30년 이 사람은 15년 이 사람은 20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빌린 금액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4억 이 사람은 5억 이 사람은 8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다면 땡땡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만약 회사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걸 회수한다라고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30년 15년 20년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금액도 다 달라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회수 기간이 길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빌려줄 만한 여력이 사실상 은행에는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이거 내가 돈 몇 번 빌려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대출할 여력이 없네? 이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이 채권을 여러 가지 표준화해서 이렇게 나눠요. 나눈 다음에 그거 비슷한 것끼리 다시 뭉쳐놔요. 그리고 해당 은행에서 어떤 회사에 이걸 갖다가 이 채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나중에 채권을 발행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와 관련된 대금을 갖다가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땡땡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아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채권들이 회수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나누고 쪼갠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해서 채권을 넘기고 얘가 그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와 관련했을 때 시장에 팔아치워가지고 대금을 얘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땡땡 은행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얘네들을 갖다 회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30년, 20년, 15년을 기다리면서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뭔가 표준화하고 분류하고 나눈 다음에 얘를 갖다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땡땡 은행은 예전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적은 돈을 들이고 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커져요. 그런 효과를 누리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자산을 표준화하고 특정 조건별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던 초코바를 녹인 다음에 견과류와 그리고 초코렛으로 구분한 것처럼 그리고는 이제 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유동화 대상자산을 집합시켜서 특수목적회사의 양도 넘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목적회사. 그래서 얘를 기초로 해서 넘긴 다음에 나중에 대금을 받으면 자금을 조달해서 결국 대출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마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신용도를 갖다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보증 등 통해서. 물론 이제 교재를 보시면 조금 더 내용이 나와있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초코바를 분리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만 분리하고 해서 상품 만드는 것은 조금 부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견과류에 조금 더 첨가를 하고 견과 다른 것들도. 그다음에 초코렛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불순문도 제거하고 거기에 바나나 딸기한 거 첨가를 해서 뭔가 상품의 어떤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신용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신용보강을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회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될 텐데 이런 식으로 모아서 넘기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게 자산유동화 증권 ABS입니다. 대충 느낌만 가지세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 연계채권 EL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자 만개상환에 주가와 주가지수 연동을 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와 아니면 코스피 200지수와 연동을 시킨다. 그러면 걔네들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달라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행되는 원금 보장형 주가지수 연계채권 대부분은 일반채권으로 해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금 대부분을 일반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거죠.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봤던 상품이 뭐가 있었냐면 주가지수 연동 정계금 ELD하고 주가지수 연계증권이라고 해서 ELS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구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채권 형태로 해서 비유한다라고 하면 주가지수 연계채권이라는 상품이래요. 얘네들하고 비슷하다. 다만 그 이름이 지금 채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가 연동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인데 물가와 연동을 시키겠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물가랑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조정해서 좀 더 쳐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명목상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와 관련했을 때 물가의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가 예전에 예금일반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금리라고 했을 때 실질금리 명목금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잖아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실질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근거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겠대요. 그러니까 설사 물가가 오래더라도 해당 채권은 인플레이션을 해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뭔가 그런 위험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도 조정해서 좀 더 쳐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밑에는 이런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가만히 보면 약간 서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왜? 정부의 원리금 지급 보증으로 해서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밑에서는 만약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게 되면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과 유동성이 떨어진 단점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안정성 보장 여기는 뭔가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공부할 때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 원칙적으로는 지금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도 더 많이 드릴게요. 반대로 여기 있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반대 상황이니까 축소시켜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누가 살려고 그러겠어요.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라는 건데 원칙은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정부에서 만약 물가 연동 채권을 발행하면서 물가 상승 시기 때만 뭔가 고려해주고 물가 하락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까지 떠안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라고 하면 뭔가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설사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그 금액이 있잖아 그거는 너한테 손실 입지 않도록 원리금을 보증해 줄게 이거는 반드시 줄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의 경우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급 보증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설사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나는 안심이죠. 이런 거 손실 입을 위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가 또 지속적으로 하락했을 때 각각의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의 원리금 지급 보증으로 인해서 설사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너 염려하지 마 괜찮아 이거 다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용을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신종 자본증권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 앞에 자본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 나온 지 아주 오래된 그런 구조의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마치 자본증권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여기 채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채권은 채권인데 얘를 가만히 뜯어다 보니까 주식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는 어떻게 하냐면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한대요. 내용 보시면 일정 수준 이상 자본요건을 충족시 여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서라는 거예요. 채무증서라는 게 원래는 이게 채권이잖아요. 채권. 채권인데 자본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하는 짓이냐라는 건데 만약에 회사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규모가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런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도 여의치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 말고 뭔가 얘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공식적으로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만히 성격을 들여다보니까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 같은 역할을 하네요. 라고 해서 얘 쪽으로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증권을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성격은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청산했을 때 청산하게 되면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주주보다 먼저 와서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주식의 성격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기 도래시 자동적으로 만기 연장을 통해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주식에 만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기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사면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가 있을 텐데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 만기를 갖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기 연장을 계속해 준대요. 그러면 얘가 형식적으로는 만기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때 계속 연장해주면 만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리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발행 후 5년 경과 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콜옵션 조기 상환권을 갖다가 부여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83페이지 하단쯤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발행 후 5년 경과 시 채권 회수 위에서 콜옵션이죠. 이걸 갖다가 푸드옵션이라고 했단 말이죠. 푸드옵션 와 만약 여러분께서 시험장 딱 갔는데 이 문장이 딱 나와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콜옵션인데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푸드옵션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느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시험장 가시면 긴장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도 시험장에서 개가 딱 바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옵션 이렇게 되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콜옵션이 아니라 푸드옵션이라고 쓰면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죠.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만기 연장을 통해서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없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할 것이지. 왜 발행 후 5년이 경과됐는데 채권 회수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느냐라는 거죠. 원래 여기 신종 자본증권이 여기 나온 것처럼 채권과 주식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 만기에 자동적으로 연장한다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신종 자본증권 관련했을 때 만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자율이 높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종 자본증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얘를 갖다가 만기에 연장하게 되면 나중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신종 자본증권 관련했을 때 어떤 회사가 발행했다가 이거를 나중에 그 시점에서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아 얘 상환 못한다. 못한다.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것 같아. 얘 곧 뭔가 일 터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갖고 그 회사에서 이걸 진정시키느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노력하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 신종 자본증권에 있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콜옵션이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콜옵션 그 다음에 교재 구체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푸드옵션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기 상환 조기 상환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 발행회사가 조기에 상환하겠다라고 한다면 콜옵션 채권자가 야 이거 조기에 좀 상환해 줄래? 라고 한다면 푸드옵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이 내용 있죠. 구분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딱 당하기 쉬워요. 출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쫙 상세하게 해가지고 구분한다라고 하면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세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우리가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해야 되냐 불량이 작아요. 생각보다. 이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처음에 공부하시면 우와 엄청나게 많다. 너무 머리 아파. 라르지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시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계리직에 있어서 예금일반 한 과목을 당당히 차지하는데 생각보다 불량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용 보니까 불량이 많지 않네. 만약 여기서 문제를 아주 쉽게 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량이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좋은 점수 받으면 선발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를 세밀하게 내려고 엄청 뒤져본다라는 겁니다. 출제자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여러 차례 회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이 내용을 갖다가 시험 전날 딱 놓고 쫙 읽어보고 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기억나. 다 기억나. 이거 내가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는 다 기억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이게 다 기억나면 그때는 합격이죠. 보나마나.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말처럼 쉬우냐?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청난 노력의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쉬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물론 나름의 어떤 구체적인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존재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스킬만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출제자도 뭔가 스킬적인 부분에서 얘를 갖다 해결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소액채권거래제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차를 갖다가 구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승용차. 그러면 그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차량 가격만 내면 끝나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번호판 신청을 하려고 구청에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잔뜩 뭔가를 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드시 이걸 갖다 하셔야 됩니다.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채권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첨가소화채권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어떤 여기 보시면 재원조달, 지자체, 공공사업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매입해야 된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마치 세금 관련했을 때 보시면 세금도 우리가 원해서 내는 게 아니라 강제로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하는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를 갖다가 사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차량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갖다가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차를 구매하시고 변호판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 대행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리점 같은 데서. 그럴 때 이러한 채권을 직접 다 사면 우리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구청, 지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은행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채권을 갖다가 제가 샀다가 나중에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이후에 만기 돼서 팔아치운다? 어려우니까 보통 이걸 갖다가 은행에 가서 바로 할인을 합니다. 할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할인 금액만 지불하고 끝내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당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해서 매입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채권이 일반적으로 장기예요. 만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부담스럽잖아요. 만약 내가 여러 가지로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빨리 현금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부에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은 거죠. 강제로 이거 사게 해놓고 있어. 이거 제대로 현금으로 바꾸려고 할 수도 없고. 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액 국공채 거래 제도라는 게 도입됐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해서 매입해야 되는 채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거래 쉽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사고 팔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소액 국공채 거래 제도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매입과 동시에 다 매도하는 성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채권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할인해가지고 처리를 많이 합니다.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된 채권 할인을 갖다가 해주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첨가 소화 채권이라고 합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얘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네가 좀 너 이런 고가의 차량 그다음에 이러한 주택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을 텐데 이걸 살 정도면 너 충분히 이걸 관리할 만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채권을 좀 사줘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도 수업 목적상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먼저 주식이라고 돼 있는데 발행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채권은 발행에 대한 주체가 굉장히 다양했었죠.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본 조달 방법으로 해서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자기자본 반면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건 빚을 진 거죠. 빚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인자본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의 지위는 회사의 주인, 주주 반면에 이 사람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확정이자 수령 권리가 있다. 채권을 사게 되면 그 약속한 확정이자를 갖다 내가 받기로 하는 거죠. 그러나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확정된 게 아니라 결산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에 해보니까 영업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존속기간에 보시면 이거는 회사와 같이 하는 영구증권입니다. A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와 쭉 같이 가는 거예요. 반면에 채권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만약 만기가 3년이다라고 하면 3년 뒤에 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구채권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영구채권이라고 또 개념이 있긴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어떤 기한이 설정되지 않는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니까 개는 빼고 나머지는 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원금에 대한 상호 보시면 이건 없죠. 이거는 만기시 상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원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저한테 돌려주느냐.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가격 변동 위험이 크고요. 반면에 여기는 적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잘 비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또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채권의 주식화라고 했어요. 원래는 채권인데 얘네들이 주식처럼 이렇게 좀 모습이 바뀌어 이런 얘기죠.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교환사체 등은 이런 각종 주식과 관련된 사체를 갖다가 보시면 이거 잘못 썼습니다. 사체. 확정이자보다 전환을 통한 소득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환사체라고 한다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내가 이 주식을 통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자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사체, 신주인수권부사체, 교환사체 이런 것들은 주로 이자 수준이 낮아요. 왜냐하면 채권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전환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테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하는 거니까요. 주식의 채권화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주가 있는데 이거는 의결보다 배당이 관심이 더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주다라고 한다면 회사, 주주총회에 가서 어떤 안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손 못 든다라고 했었잖아요. 왜? 너 그 입 다물라고 했었으니까. 대신에 나는 그것보다 배당에 더 관심이 많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행하면서 야 내가 배당을 얼마 얼마 줄게 라고 해서 약속하는 거죠. 그 얘기고 여기에 그런 예로써 이익 참가부 우선주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인세 감소효과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내용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학적인 지식이 다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 보라고 하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인세 감소효과라고 돼 있는데 채권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손익계산서가 있으면요.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정리한 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관련해가지고 예금일반의 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손익계산서, 플로우 개념 그 다음에 시닥 개념을 해가지고 대차대주표라는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입니다. 물건을 들여다가 와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매출 원가가 있을 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총 이익이 있고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여드리려고 적은 것 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판관비가 들어갑니다. 독립우생비, 인건비, 접대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단계 순위 물론 여기에 영업 이익이 들어갑니다. 영업 손익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채권이 발행이 돼서 이자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회사 이익을 예로 인해서 뺀다라는 거죠. 낮춰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식 관련했을 때 배당금이라고 한다면 감면 효과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배당금을 천만 원 해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주주들에게. 그러면 그 천만 원이 돈이 나갔으니까 뭔가 경비로 해서 처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경비 처리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자본의 일부를 갖다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배당금 지급한 내용이 천만 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걔가 여기에 표시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다라고 한다면 천만 원 나갔을 때 여기에 표시되는데 배당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표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다라는 것은 단기 순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주식을 배당해서 회사가 현금을 내보냈다라고 하더라도 걔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본을 갖다 돌려주는 개념으로 봐서 손익계산서 상에 표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내용이 들어가냐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고요.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기관투자자 배당소득의 30%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0% 입금불산입이 뭐냐. 이건 또 세무 관련해가지고 내용인데요. 입금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어떤 이익, 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인데 입금불산입이라고 했으니까 세무적으로는 설사 그게 수익이라 하더라도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입금불산입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얘가 이익이에요. 이익인데 이익으로 보지 않겠대요. 결국 세무적으로 이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세금을 거기에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 이거는 이유가 배당소득 관련했을 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고민이 되실 텐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중과세라는 게 있대요. 뭔가 한 번, 두 번 이게 이중이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세금을 갖다 매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조정을 해주겠대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얘입니다. 사실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기관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배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금액을 빼줘요. 그걸 입금불산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배당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것 좀 여기에 너무 세금 많이 매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걸 좀 빼주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빼줍니다. 이게 입금불산입 규정이라는 거죠. 원래 의미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 너무 아프니까 이중과세라는 표현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아유 저기요 우리 여기에 전부 다 세금 때리면 어떻게 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좀 빼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냥 이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와 채권에 대한 비교가 나왔는데 와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일단 유사점을 갖다 보시면 우선주와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현금 흐름에 정기적으로 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채권의 경우는 확정 이자부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약정된 이자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가 맞죠. 우선주의 배당금이라는 것은 우선주 중에서도 배당을 갖다가 확정해가지고 야 이 우선주는 배당을 이렇게 줄게 라고 해서 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채권의 이자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갖다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둘 다 회사 순이익을 갖다가 공유하지도 않아요. 채권자는 그냥 자기한테 이자만 꼬박꼬박 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우선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확정된 어떤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회사에 순이익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나는 그냥 확정된 배당금만 받아 챙기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순이익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회사 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나는 대로 내가 이익을 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확정된 배당 형태로 받게 되면 공유를 안 하는 거고요. 조기 상환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 원래 만기가 몇 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앞서서 얘를 갖다가 빨리 어떻게 해요. 회수하겠다라는 게 조기 상환이죠. 그 다음에 우선주라고 돼 있는데 상환이에요. 그럼 뭐냐. 상환 우선주입니다. 희한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얘는 단서가 뭐냐. 얘 발행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갚아야 돼. 발행하고 그걸 내가 다시 되새우는 그런 개념입니다. 감체 기금에 대해서 적립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감체 기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회사가 갚아야 될 빚 있잖아요. 그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장부상 계속 반영합니다. 그걸 감체 기금이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채권이라든지 상환 우선주라는 것은 나중에 이걸 다시 되새워야 되니까 갚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체 기금에 대해서 다 적립이 가능하다. 얘는 빚을 갖다가 갚기 위해서 적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주체의 파센시 보통주보다 우선하죠. 얘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주주보다 우선하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우선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차이점에 보시면 채권에 대한 의자는 나중에 법인 비용으로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지만 우선주 배당금이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얘처럼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자본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그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의 일부는 기관 투자자에게 입금 불산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은 왜 그러냐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 가시면 우리가 이자 배당 관련했을 때 내부가 딱 습하거든요. 그러면 걷기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 과정에서 두 번 과세되는 꼴이 있기 때문에 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입금 불산이 판대요. 이익을 이익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만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이 그냥 우리 좀 봐주세요. 좀 이거 세금 매기지 말아주세요. 이런 개념. 그다음에 우선주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갖다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발행 주체는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 지급을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형태의 일을 발생되지 않는다. 회계처리 다르다? 뭐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관련된 회계처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와 그다음에 우선주 관련했을 때 배당 처리하는 게 달라요. 어찌됐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르대요.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환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우선주인데 뭘로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게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끝나고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회계기간 종료 후 지급. 채권의 이자는 3개월 단위마다 지급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회사가 회계 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X1년에 이거에 대한 배당을 언제 지급하느냐? X2년 일반적으로 2월에서 3월 경우로 해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기간 종료 후 회계기간 종료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종료 후에 얘를 갖다가 배당금을 갖다가 지급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유사점과 차이점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시험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서 얘네들을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주요 내용에 보시면 특수한 형태의 채권 이거 굉장히 다양한 것들 있죠. 소액 채권 거래 제도라든지 주식과 채권 우선주와 채권에 대한 비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볼 내용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가 한 챕터만 더 하면 내용이 끝나는데요. 증권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 5-3에 보시면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번 수강하시기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보세요. 내용 이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